안녕하세요. 크록스맨입니다. 크록스맨! 바워파인트 천하제일 농구대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바워파인트 천하제일 농구대회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한국 선수들을 비롯해서 일본 선수, 몽골 선수, 영국 선수까지 다양한 국적의 선수들이 치열한 대회를 하는 1대1 농구 대회입니다. 오늘 조추첨은 사전에 선수들에게 받은 설문 결과와 크록스맨의 점수를 합산하여 집계하였습니다. 바워파인트 천하제일 농구대회 예선 조추첨 방식입니다. 예선 조편성은 선수가 직접 지목하는 방식으로 구성됩니다. 지목 순서에 따라 선수들 간의 평가를 알 수 있겠죠. 조별로 구성될 3명의 선수들을 각각 탑시드, 다코스, 언더독이라고 부릅니다. 탑시드는 선수들의 사전투표와 크록스맨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선정한 각 조의 시드 배정을 받은 강자를 말합니다. 탑시드는 자신의 조에 배정하고 싶은 선수를 지목할 수 있는 지목권을 가집니다. 탑시드에게 지목당한 선수를 언더독이라고 합니다.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약자라고 생각하는 선수를 데려오는 게 유리하겠죠. 언더독 배정이 끝나면 이번엔 언더독 선수들이 지목권을 가집니다. 여기서 지목당한 선수를 다코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 조에 탑시드, 다코스, 언더독이 한 명씩 배정이 되어 플레이를 합니다. 바워파인트에서 특별한 프로모션을 준비했습니다. NBA 제품 10만원 이상 구매 시, 커리가 사용하는 오킵스 워킹핸드 크림을 증정합니다. 대상 제품은 어디에도 잘 어울리는 컬러의 게니스포츠 NBA와 게니슬리브 NBA 제품 그리고 다양한 컬러의 게니슬리브 NBA 팀 에디션 마지막으로 덕노비치키 시그니처 에디션 전제품 자세한 내용은 바워파인트 홈페이지나 하단 링크 참고하세요. 각 조별로 모든 선수들이 한 번씩 경기를 해서 조 1, 2위는 올라가고 8강 진출을 하는 거고 나머지 한 명은 탈락을 하는 겁니다. 경기는 10점 단판이고요, 8강까지는. 승점 동률일 경우에는 득실점을 따져서 탈락자를 가리게 됩니다. 가장 1등 할 것 같은 선수, 뽑힌 선수입니다. 윤성수 선수 윤성수가 지금 우승을 할 것 같다는 표를 받았어요. 그래서 A조에 제일 먼저 붙이겠습니다. 두 번째는 테킴, 테크니컬 킴 테크니컬 킴 선수가 B조 로 들어가겠죠. 2등을 할 것 같다. 여러분들이 뽑으신 겁니다. 세 번째는 정성조 선수예요. 정성조 선수가 3등을 할 것 같다. 정성조 선수, C조. 마지막으로 올지 오르식. 몽골 대표 선수죠. 몽골 대표 선수죠. A조까지 탑시드가 결정이 됐습니다. 이제부터는 탑시드에 뽑으신 분들이 나와서 언더독을 뽑아보겠습니다. 이 선수는 내가 무조건 잡고 간다. 그냥 이긴다. 이런 선수 뽑아주십시오. 윤성수 선수 나와주세요. 이진호 선수 축구 선수입니다. 축구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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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성조 선수 1번 선수 누구예요? 1번 선수 2선수 오케이 알겠습니다 코타로 코타로 선수 오케이 일찍 오르식 선수 나와주세요 마이크를 해줘야 됩니까? Who is this? 누군지도 모르고 고르고 있어요 오케이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해서 언더독 각 팀의 언더독까지 지명이 다 완료됐죠 역순으로 D조부터 언더독 선수가 다크호스 선수를 골라보겠습니다 언더독이 이길 수 있다 D조부터 김종근 선수 나오세요 이제 보시고 영국분이요? 아니 아니 왼쪽 초록색 뽑히셨습니다 뽑히셨습니다 그럼 여기 뽑히셨습니다 저희 몽골뿐 하고요 저희 몽골뿐 하고요 저희 몽골뿐 하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다시카 다시카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코타로 나와주세요 여기 내 옆에 마이크로 남아있는 사람 손 좀 들어주세요 남아있는 사람 손 좀 들어주세요 정현우 선수 정현우 선수 태츠카 예 태츠카 손 좀 들어주세요 남아있는 선수 네? 오케이 히트맨은 당연히 마지막 쪽 1조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대진이 완성이 됐습니다 파워파이트 천하제일농구 대회 이제 곧 시작합니다 다같이 외쳐주세요 크록스맨! 5-0 3-0 4-0 5-0 5-0 5-0 6-0 5-0 6-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